아유 테스트하느라고 잠시 방을 열어봤어요 테스트 때문에 잠시 방송은 방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 나는 어쩌라고 다른 게 아니라 방송방에 공지글 올리는 거를 테스트 좀 하느라고 이거를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숨어있는지 좀 전에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고 방송방을 열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맞네요 구은동 친구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메시지를 고정을 하면 위에 공지글로 올라가는 거 이 기능을 지금 찾느라고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이 알고 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정의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근데 세상에 일곱 분이 지금 듣고 계세요 방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저기 YM 영수는 저의 부계정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테스트하느라고 부계정을 담궈놨어요 부계정이 YM 영수님 내용을 또 고정을 하려면 이렇게 바꾸고 아유 요런 요런 게 있었네 예 일상강인회님 요거 알려드릴게요 강인회님 또 내가 다 알려드려야죠 어서오세요 지금 일상강인회님께서요 들리시나요? 들리시면 들린다고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그래 내가 설명을 두 번 안하지 의사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운동님 뭔 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단에 고정글 때문에 예 들리죠? 지금 일상강인회님께서 인사를 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를 아 이분 글이 굉장히 좋다 아니면은 공지글로 올릴만하다 싶 이제 방을 운영하면서 판단이 되면 우리 상대방 스패너 줄 때 옆에 점 3개 땡땡땡 누르잖아요 그거를 누르면 운영자, 주기, 운영자, 삭제 등등 내용이 메뉴가 나와요 메뉴에 보면 고정된 메시지, 바로가기 요런 내용이 나와요 고정된 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거를 콕 눌러주면 자 이제 바뀝니다 자 위에 보세요 일상강인회님이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? 보이십니까? 그럼 이게 이제 공지글이 되는 거예요 이 글은 계속 이 방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 다 일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인회님께서 방을 여실 때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좋을까 운행 중 방송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댓글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정차시 댓글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방을 열었을 때 이렇게 본인이 창에다가 타자로 이렇게 치시고 본인이 타자친 글 내용 옆에 점색에 땡땡 눌러가지고 세 개 눌러가지고 고정된 메시지 바로가기를 갖다가 탁 누르세요 그러면 본인 방송방 메뉴의 상단에 이 글이 공지글로 딱 이렇게 고정함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일차적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해결했어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유친되시는 분 채널에 가서 컴퓨터 박사님이신데 댓글 좀 남겨주셨나 하고 갔는데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정확히 말씀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다 표현을 이제 또 다시 해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고민은 계속 했어요 순간적으로 내 머리가 뿅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거 혹시 댓글에 숨겨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갔다 와가지고 컴퓨터 방송방을 한번 열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 이렇게 열어갖고 보니까 역시나 달라 저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 댓글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어떤 맥락에서 내가 힌트를 얻었냐면은 우리 채널에 여러님들이 댓글을 주시잖아요 좀 댓글이 멋있는 글은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채널마다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이런 기능이 가능한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거 스패너 주는 그 기능 점 땡땡을 눌러도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요게 하나 추가 됐네요 유튜브에서 고정 댓글 올려놓는 게 하나가 추가 됐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네 지금 테스트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총 여섯 분이 계시네요 여섯 분은 저의 토크를 들으시는 분은 본인 실시간 방송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다시 이따가 정규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몇 시? 10시죠? 7시는 강의님 방송이고요 10시는 엠영순방 기억하시고요 이따가 만나요 테스트 방송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